추석적재평 끌어올려. 어머니 친성이 왔더래요. 이거 밭 굴러가요. 반갑습니다. 큰일 납니다. 고중아 그래 자리 있었나? 나이가 좀 더 많아 이해를 좀 하세요. 긴장했는데 여기 이렇게 땅이 사라. 어? 자신 있어! 이거 오늘 선해져서. 안검아주가 아주 잘 됐죠? 있지 이렇게. 오이기! 육질하는 상품 있지? 자 다 같이! 말도 안 해 알겠니? 내가 말할 때 탱크를 걸지마! 탱크를 걸지마!